한나야. 아줌마가 미안해. 우리 여기서 빨리 도망쳐야 돼. 자를 수 있지? 우리 한나 똑똑하니까. 고명지 씨! 회장님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시는데요. 고명지 씨? 고명지 씨! 도망쳐! 한나야! 얼른 가!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! 얼른! 싫어요! 아줌마랑 같이 갈래요! 어딜 가! 아줌마 아저씨가 데리러 온댔어! 너 다치면 아줌마 아저씨 얼굴 못 봐! 그러니까 얼른 가! 집에서 꼭 보자! 엄마도 빨리 오셔야 돼요! 꼭 오게요! 먹겠지! 배야 커! 써! 부따어! 팩! 에이스는 없 wichtige 회장님. 고명지. 아주 맹랑하단 말이야. 누구를 원망하겠어. 너 같은 새끼랑 손잡은. 내가 자취한 일인데. 한나가 도망쳤습니다. 한나부터 잡아야 됩니다. 한나, 한나는 안 돼. 한나 아니라도 상관없어. 양진모한테 소중한 건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. 한나야.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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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. 아줌마가 아직도 집에 있어요. 알았어. 아저씨. 니뱅아. 필립. 못난 엄마랑. 너무 미안해. 감사합니다.